우리 몸, 똑똑하게 알고, 똑똑하게 관리하자! 어린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똑똑한 명 박사, 명쌤의 우리 몸 엑스파일 저장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우리 몸 엑스파일 안 들려요. 명쌤! 명쌤! 할아버지, 어쩐 일이세요? 내가 열받아서 그래. 내가 그 의사를 그냥 켜면 안 묶어요. 그냥! 네? 글쎄 내가, 내가 얼마 전에... 여보,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야? 어? 야, 할망구야! 저녁 뭐 먹냐고! 어? 이 애편에 안 들려요? 아이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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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할망구, 나이 들어가지고 이게 안 들리는구나! 아이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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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이 할망구야! 아이고..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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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해! if you want, 아이고, 시원해!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.. 내가 그래도 다 생각이 있어. 아이고, 아이고... 뭐 하는 거야? 먹을 거야, 우리 저녁! 야, 이놈이 왜 못 먹겠지? 야, 이 여인아... 여건 생겨! 내가... 이 할망구야 저녁 뭐 먹냐고 봉태찌개요 내가 안 들린다는 거잖아 그랬어요 내 귀가 귀가 안 들리는 것이었어요 이 나이 들어가지고 귀도 안 들리고 영감탱이야 남자가 방역이 있어야지 찔찔 짜고 이 할망구야 방구 안 꼈어 뭐라는 거야 방역이 있어야 된다고요 방역이 방역이? 응 여기? 그 어떤 영감탱이요 어? 야 어떤 영감탱이야 나이 들어가지고 귀도 안 들리는데 아이고 답답해 아유 일어나요 병원 가게 응 있나요 아유 있나 가자 가자 자 그럼 저기 할아버지 귀 좀 잠깐만 볼까요 아니 귀 좀 잠깐만 볼게요 귀를 본다고요 봐봤자야 아니 그래도 잠깐만 봐봤자야 봐봤자 잠깐만 볼게요 잠시만요 네 아이고 할아버지 아이고 할아버지 왜요 우리 영감 죽을 병이에요 뭐야 아니요 그거는 나 죽을 병이야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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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고요 저기 할아버지 그게 아니라 귀에 귀에 귀지가 아주 꽉 찼어요 귀지 귀신 귀신 아이고 귀신이다 이 영감탱아 아유 잠깐만 아유 잠깐만 아유 조용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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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피 귀지가 많아서요 귀지를 좀 빼낼게요 어 귀지 귀지를 뺀다고 빼봤자야 아유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아유 아유 할아버지 안 답답하셨어요? 아 이게 뭐야? 귀지잖아요 귀지 이게 내 귀에서 나온 거야? 네 아유 이 영감탱이야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잘 닦으라고 했잖아 이 할아버지가 귀를 잘 닦으면 귀가 깨끗해지지 뭔 소리야 너무 안 들었어 이제 할아버지 어 잠깐만 잘 들리시죠? 이 할아버지 잔소리가 잘 들렸어 방금? 네 이제 아유 이 귀지를 다 빼냈으니까 이제는 아마 잘 들리실 거예요 아하하하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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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 아이 이 귀지 때문에 안 들리는지 잘 몰랐죠 내가 그때부터 아주 그냥 귀지를 그냥 열심히 탔어요 아하하하 아이 근데 귀 그렇게 막 파도 돼요? 아이고 이 살망부야 그때 그 귀지 못 봤어? 이 귀지는 자고로 깨끗이 파야 되는 거야 그러다 귀 구멍 나겠네 아유 안 봐줄 거면 조용히 있어 구멍이나 나세요 어이 이 이 그런데 그런데 귀가 또 안 들리는 거야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휴 귀지가 또 이렇게 나왔네요 아 또 이게 뭐야 귀지 아잉 내가 내가 귀를 얼마나 씹었는데 어? 아 그러셨어요? 아 아마 그러면은 이 면봉을 사용하실 때 되게 깊게 파라며 뭐 하는 거야? 파도 막히고 안파도 막히고 이게 귀지가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야? 돌파니깃의 한 건 아니에요? 그게 아니라고요? 아니 그니까 귀는 파세요 아니 그니까 파는 거 맞는데 마로? 파? 파? 마로? 어떻게 하는 거야? 파봐라 아이 아이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내가 귀지가 많다고 그래서 귀를 열심히 팠는데 귀지가 또 있다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명세 아유 할아버지 좀 진정하시고요 진정? 진정? 지금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?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같은 사람의 의사편 되는 거야 지금? 어허 자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? 어허 아아 아니에요 일단 진정하시고요 귀지가 뭔지부터 알아볼까요? 첫 번째 귀지 엑스파 귀지란?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먼지들이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 몸에서 먼지를 내보내려고 분비물을 내보내는데 이 분비물과 먼지가 합쳐진 게 바로 귀지예요 그런데 그런데 귀지는 귀 속의 피부를 상처가 나지 않게 보호해주고 세균을 죽여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하는 작용도 한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귀지는 우리 귀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한답니다 아하 그러면 이 귀지를 파면 안 되겠네 근데 이 귀지 안 파서 나 또 안 들리면 어떻게 해 명쌤 그러게요 자꾸 쌓이는 귀지 파야 될까요? 말아야 될까요? 두 번째 귀지 엑스파 귀지를 파는 게 좋을까? 귀지는 우리 귀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쌓이면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귀지를 심하게 파게 되면 귀 속에 상처가 나고 잘못하면 고막을 다칠 수 있어요 특히 면봉으로 귀를 파게 되면 귀지가 오히려 고막 쪽으로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면봉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요 보통은 귀지를 파지 않아도 저절로 빠져나온답니다 아 근데 이 안 파면은 쌓이고 이 파면은 들어가고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처럼 귀지가 많이 생기거나 잘 빠져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집에서 무리하게 파내지 마시고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귀 청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 아 그럼 되겠구나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괜히 화를 냈네 나 우리 의사 선생님한테 사과하러 가야겠다 고마워 명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 몸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 몸 제대로 알고 잘 관리하자 우리 몸 사용설명서 귀편 귀지는 귀에 들어온 먼지를 내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분비물과 먼지가 합쳐진 거예요 귀지는 귀 속의 피부를 상처가 나지 않게 보호해주고 세균을 죽여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하는 작용도 해요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쌓이면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귀지를 심하게 파괴되면 귀 속에 상처를 내거나 고막을 다칠 수도 있으니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두는 것이 좋답니다 우리 몸이 궁금해 우리 몸이 신기해 우리 몸에 숨겨진 비밀을 파괴쳐 우리 몸 엑스파일 엑스파일